100억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바닷가 펜션 13개동. 결국 완공도 못해보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가서 20억에 팔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남 남해군 바닷가 어촌마을에 왔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에는 여수가 보입니다. 예전에 여수 엑스포 할 때는 남해에서 여수가는 백길도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 노선도 사라졌습니다. 새로 해저터널을 뚫는다는데 제가 봐서는 보나마나 100% 적자일 것 같습니다. 방파제 바로 뒤에 펜션을 13개나 지어놨습니다. 공사 안내판에 보니까 여기 총 소요된 금액이 100억 정도 들었답니다. 건물을 보니까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뒤심이 부족했던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액은 40억 유찰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20억에 낙찰이 되어서 팔렸습니다. 요즘 경매로 싼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덥서 이걸 잘못 샀다가는 결국에 돈줄이 묶이고 빚을 냈으면 이자만 죽도록 갚아야 됩니다. 근처에 아난티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골프 손님들도 골프텔이 잘 되어있어가지고 굳이 이쪽까지 숙박을 하러 안아도 됩니다.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건물도 거의 다 지어넣고 바로 완공단계 마무리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보이는데 저 왼쪽편 마을 위쪽에 보면은 거기에도 대규모 펜션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 단지에도 운영중인 펜션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고 경매로 나온게 한 두개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남해군 남면 쪽인데 독일 마을하고도 상당히 떨어져있고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오는 지역입니다. 남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라서 차타고 한참을 들어와야 됩니다. 건물 대부분이 북쪽을 보고 서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촬영을 하는데 역광이 삐쳐가지고 건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펜션 단지 아래쪽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또 큰 건물을 짓다가 여기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해저터널이 여수하고 뚫힌다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국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남해 여수관 터널은 2032년에 완공 목표입니다. 해저터널이 뚫힌다 하더라도 남해 여수관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터널 하나 뚫힌다 하면 여기저기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남해 갈매기는 겁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갔는데도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경매 정보를 보니까 공사 대금 17억을 못줘가지고 결국에 이 100억짜리 투자한 펜션타운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에 경매로 2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아니 경매로 이걸 샀으면 마무리 공사를 해가지고 개업을 해서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만 해도 3천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세평당 50만원을 계산하면 땅값만 해도 15억입니다. 20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땅값 15억 빼면 건물값은 13개동이 고작 5억밖에 안하는 겁니다. 건물을 13개동이나 지었으니까 그 건축비하고 또 땅값 15억 합치면 충분히 100억 정도는 투자가 됐을 겁니다. 13개동 건물값이 5억밖에 안하니까 돈을 다 날린 겁니다. 건물 대부분은 바다를 등지고 앉아있고 요 앞에 있는 2,3개동만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펜션사업은 화상태고 아우지탄강입니다. 이제 한국 물가도 비싸고 이러다보니까 전부 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추세입니다. 여행을 가려면은 여행비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해마다 세금은 오르고 먹거리 물가도 계속 뛰고 있고 네 여행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앞쪽에 지어놓은 이 건물은 바다 전망도 잘 보이고 또 저렇게 소나무 조경도 멋지게 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카페 같은 걸 차리려고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이 먼데까지 카페 이거 보러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건물이 아깝습니다. 멀쩡하게 저렇게 지어놓고 개업도 한번 못해보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큰 화를 초래했습니다. 남해군은 상당히 고령화가 됐고 빈집만 해도 천호가 넘습니다. 이거 처리한다고 지금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런 빈집도 많은데 또 이렇게 공사하다가 망해가지고 폐건물이 바닷가 멋진 전망을 망쳐놨습니다. 남해도 오지 섬마을입니다. 그런데 남해 여기에도 바다만 좀 보였다 하면 공시지가가 평당 25만원입니다. 그럼 실거래가는 얼마냐 하면 평당 50만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배 정도 거래가 되니까 거품이 좀 끼었죠. 인구가 4만밖에 안되는 소멸지역 그런데 남해는 터세가 엄청 심합니다. 마을 발전기금 기본적으로 3,400부터 1000만원까지 요구를 한답니다. 지자체는 빈집 수리에서 귀농인 받아가지고 인구 늘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시골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다랭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귀촌하신 분들만 수도요금 한 달에 만원씩 1년에 12만원을 내라 해가지고 왜 우리만 내느냐 그래서 안내고 있으니까 수돗물 호스를 낫으로 잘라버렸답니다. 토박이들은 수도요금을 원래부터 안냈는데 귀촌한 사람만 수도요금을 내라고 터세를 부렸답니다. 마을 발전기금의 원흉은 마을 기금을 모으는데 있습니다. 마을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사오는 사람한테는 그 돈에 해당하는 N분의 1을 내라는게 마을 발전기금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돈을 자꾸 모으는 겁니까? 이렇게 터세도 심하고 마을 발전기금도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누가 귀촌을 오겠습니까? 시골에 외진들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날겁니다. 원주민들은 외진이 못 들어오게 터세를 부려서 쫓아내고 이러다보니까 시골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결국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고립이 되는겁니다. 전부 해외여행 다 떠나버리고 여수도 지금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저터널 뚫는다고 없는 관광객들이 남해로 몰려들겠습니까? 네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